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하는 말 자주 들었던 거 몇 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.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헬로우 헬로우 너 이만 몇 살이야? 나이가 몇이냐고 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?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지혜는 머릿속에 있지 나이속에 있는 거 아니라고 그만큼 나이 먹으면 그런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가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누군지 아니면 싸우겠어요? 왜 싸워. 누군지 아니면 안 싸우죠.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말도 이거예요. 헬로우 헬로우 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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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이러지. 내가 치면 내도 낫답지 그러면 서로 음성만 높이고 뭐 이제 욕까지만 하지 치고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.